절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모두 저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춰라 장호 늘 하시던 대로 그 자의 뒤에 숨어 계십시오 네 손에 둔 그 칼이 너의 슬픔과 미움과 분노임을 안다 네가 하는 일은 절대로 틀렸고 그걸 막는 게 절대로 옳기 때문에 난 내가 할 일을 하러 온 거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생겼어 이번엔 내 몫이야 너 내 안에 있는 돌을 봤지 너의 그 대단한 실력만 있으면 그게 너의 쓸모야